두번째 짠 두번째 짠 마켓컬리에서 3개나 도착했는데 오늘은 친구들 3명이 저희 집들이 겸 제 생일파티 겸 해서 오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시킨게 많아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. 이거는 냉동새우구요. 그 다음에 무과연 버터, 프로슈터, 프라타 치즈, 바지락, 바지락 술찜을 할거거든요. 마들, 그 다음에 베이비채소, 샐러드용, 그리고 룩골라까지. 아 깻잎! 이거는 제가 노량진에서 지금 회를 주문을 해놨는데 이따가 배달이 올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싸먹을 깻잎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. 나 이거 시킨적이 없는데? 짜파게티가 왜 왔지? 짜파게티가 왜 왔지? 난 분명히 신라면.. 그리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도 하나 준비를 했구요. 이거는 페퍼론치노, 발사미 글레이즈드 소스, 이거는 이제 숙취 해소에 좋은,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헛개차 시켰어요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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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많아. 밑에 빼려있어서. 이쪽 가면? 응. 여기가 빼려있었어? 아니 그냥 여기에 세우는거야. 근데 그렇게 되게 많아. 빵 있어? 빵 없어. 빵살판.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? 으응. 저거여кі 로봇병이네? 나 다음주도 보고 아일랜드 있는 사람이야. 처음에 선ENCE가 기름의 저랑 미나 públic을 guild에 ् 맞아? 오오 좋아져 내 거 이거 맞지 않은 걸로 짠 갈색 보스가 필요한 지금 이 정도는 느낌 괜찮아 염 머리가 안 아프다 세트 뭐지? 5천원 2천원 6천원 다음은 4천원 3천원 3천원 4천원 3천원 칼국수는 찹쌀떡 치즈. 칼국수에 넣고 칼국수에 넣어서 칼국수에 넣은 후 칼국수에 넣어서 그 다음 날은 진짜 재밌었어요 하루 못 자고 가니깐 신나 이런 식물 이런 거 항상 관심 있었는데? 점점 이 와인 중에 아 이 와인 진짜 맛있네 기대되는걸 탄생석? 이거 탄생석이 뭐야? 오팔 몇십만원 하는거야 원석이 그래 진짜? 물을 그냥 보통 원석같은거를 정화시켜줘야되거든 얘네들이 길을 막 빨아들이거나 계속 때를 타니까 너무 예뻐 너무 맘에 들어 너무 예쁜데? 이거 좀 이따 찍어야지 형습장 너무 귀여워 두 번째 가운데는 버섯 액클레어 준비해드렸고요 조그맣게 보았 조그맣게 보았 조그맣게 보았 갈란스로 내어드렸고요 겉에 있는 하얀것으로 이제 오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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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가 milli 오팔 5 constraint 어팔 약간 마린못이야 물론 여기서 브랜드측에서 보내주신 선물들도 있지만 한... 세개 빼고는 지금 세계 선물로 도착 한 거거든요 저번 제가 지은 첫 잡곡밥입니다 오W 잠깐만 아니야 이거 해 먼저 오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갑분 밥을 보여준다고? 오 잘 됐어 아주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됐어 갑자기 밥을 다 해놓고 화면이 전환이 됐는데 지금 나갈 준비를 얼른 맞춰야 돼서 무념무상 무화과를 볼에 발라줄 거예요 립을 약간 로즈톤이나 MLBB로 올리는 날이나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로지로지한 장미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되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전체적인 느낌은 다음 립은 요거 스킨푸드의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워터 틴트 샌디코랄 간단하지만 초가을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또 한 번에 심사해 보자 벌써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과를 보러 갈게요 매일 더 고맙습니다 또 한 번에 도착해 보자 넌 이렇게 주문 받는 거 너무 싫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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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펑킨! 펑킨 맛있어 할로윈이라고? 귀엽다 딱 중앙집 맞아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오스파샴 맛있네요 내가 6월에 먹었던 거 엄청 어찌하였어 타임 그럼 거기는 누가 시원하고 나왔어 근데 지금 터로윈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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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갈보드 근데 지금 터로윈이나 터로윈이 터로윈이 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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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이 사이즈 처음 보거든? 근데 이거 헨리 하기 되게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아니 나 진짜 너무 웃겨 나 그래서 그때 한 번 샀었어 아 진짜? 여기가 내가 맨날 좋잖아요 여기가 봐 여기가 봐 여기가 터로윈이 췄고 요거 괜찮으신가요? 그는 바뀌어요 그리고 요런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 덜 올라올 수 있어요 약간 오빠랑 저걸 고기 먹고 갔다 왔어요 분위기 괜찮아 맞아 가장 스트레스받는 날 찬미가 쨍하고 전체적으로 라이트한 바디감으로 부담없 그래 맞아 나 버디한테 먹으면 걔 낫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빵도 하자 왕 왜왜? 알지 X 배터리만 한 번 가면 돼 두 번째 짠 궁금해 이거 맛있게 먹는건 !!! 맛있는데 오늘チャンネル登録 감사해요